주식 농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SM 백셀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M 백셀. SM 그룹이 되겠죠? SM 그룹이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 SM이 이런 제조업도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SM은 이수만의 SM이 아니라 삼라마이더스의 S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엔터테인먼트 SM하고 좀 별도입니다. 참고하십니다. 헷갈리신 분이 가끔씩 있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SM은 삼라마이더스의 SM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수만 엔터테인먼트 그 SM이 아니라는 걸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 없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아니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날 나왔던 이슈인데요. 방산용 애플전지 생산라인 가동 내년 1분기 양산 돌입이라는 제목입니다. SM 그룹의 제조업원의 계열사인 동산은 내년부터 초소형 방산용 리튬 앰플전지 양산을 본격화한다. 동산은 지난 14일 경북 구미공장에서 방산용 앰플전지 생산라인 가동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산용 리튬 앰플전지는 약 5mm 크기의 초소형 전지로 230mm급 달연장 체계 무유도탄에 탑재돼 불발탄의 자폭기능을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탄약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불발을 방지해 아군이나 민간인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우호현 SM 그룹 회장은 앞으로도 방위산업을 비롯한 국가기관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의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최세환 SM 백설 대표이사는 이날 행사에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를 지속해 방산을 포함한 초소형 리튬 앰플전지에 대한 수요를 예측 미래지향적인 핵심 제조 전략을 내세운 기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산은 쉽게 말하면 동산의 1차전지가 되겠습니다. 2차전지는 많이들 아시죠? 2차전지는 뭡니까? 2차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할 수 있는 게 2차전지 되겠죠. 방전이 되면 쉽게 말하면 코드를 꽂으면 다시 충전이 되고 충전된 상태에서 또다시 움직이다가 방전되면 다시 또 충전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충전과 방전을 할 수 있는 게 2차전지주가 되겠고 1차전지주는 충전을 하지 않고 방전이 되면 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데가 쓰는 데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세요. 아까 내용에 들어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방산, 우주항공 쪽에서는 다 1차전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우주 발사체를 쏘고 있잖아요. 위성 같은 걸 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위로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잖아요. 대류권 지나서 성충권, 중간권, 열권 올라가면 우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류, 성충, 중간, 열권의 대기권을 돌파하면서 1단 발사체, 2단 발사체, 3단 발사체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것을 주워와서 다시 충전하고 다시 쓰나요? 아니죠. 버려버리는 거죠. 그거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걸 주우러 가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전이 되면 다시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되는 거고 대표적인 게 어떻습니까? 미사일 같은 게 어떻습니까?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면 미사일을 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를 다 뭐로 합니까? 다 이런 전지, 폭약 쪽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어땠습니까? 폭발이 날아갔어요. 예를 들면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면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몰려가서 그걸 다시 회수해 봅니까? 아니잖아요. 버리는 겁니다. 미사일을 쏘든 방위산업이든 우주항공이든 어떻습니까?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용도로는 1차전일수로 쓴다는 거죠. 동산은 그 수혜가 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한 번 이렇게 상승했다가 좀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때는 방위산업 관련 내용으로 움직였었는데 주가는 다시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현재는 이동평균선을 집결했습니다. 현재 21선과 61선이 같이 딱 붙어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략적으로 매물대 같은 경우는 1880원에서 1780원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9건은 돌파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름대는 돌파했고 매물대는 대략적으로 2800원에서 3000원까지 있기 때문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피크닉을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매물대가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발금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지지대하고 저항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대 같은 경우는 1700원이 되겠고요. 1차장대는 2200원, 2차장대는 2550원, 3차장대는 3050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이동평선 21선과 61선이 딱 붙으면서 현재 21선, 61선이 돌파했습니다. 정배열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로 보시게 되면 외근에 한 달 동안 30만 5천주를 팔았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팔고 있죠. 기관에 한 달 동안 천주를 팔았는데 현재는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심만이 조금 입질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없다. 그런데 좀 특이하죠, 이 종목. 외국인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그냥 트레이딩만 해요. 그러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개인도 마이너스, 외국인도 마이너스. 기관은 거의 제로. 그러면 어떻죠? 어? 누군가 사주야만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종목의 특징이 기타법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혹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자사주 매입한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기타법인이 뭔지가 조금 상당히 좀 애의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찾아봤더니 제가 찾아본 거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여러분은 좀 찾아보십시오. 아니면 회사 주담한테 물어보십시오. 혹시 우리 회사에서 기타법인이 사고 있는데 혹시 뭐 자사주 매입 같은 거를 하는지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이면 말해줄 겁니다. 주담이. 저희 회사가 현재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런데 아까 조금 있다가 주주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자사주를 또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종목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현재 기타법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주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떤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지금 남몰래 주식을 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좀 특이하게 기타법인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이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순매도 중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은 0.13%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좋습니다. 자 주주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왜 자사주가 아니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최대 주주가 SM 하이플러스 외 1인이라서 자 삼라마이더스와 함께 이래서 82.78%가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사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에서 82% 빼면은 현재 17% 때 밖에 안 남았어요. 유통 물량이 17% 때 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기타법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자사주는 아닌 것 같아요.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은 지금도 82% 최대 주 가지고 있는데 자사주까지 매입하게 되면은 유통 물량이 없어지는 거죠. 이 점 혹시 주주분이시라면은 혹시 주담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주담 전화번호는 몇 번이냐면요. 조금 이따 이 다음 페이 기업개혁이 들어있네요. 일단은 어떤 회사인지는 아까 다 말씀드렸죠. 자 1차전지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방산 그 다음 우주항공 관련된 1차전지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자 2021년도에 730억 원대에서 2022년도에 거의 더블 가까이 1300억 원대까지 매출액이 증가했고요. 영업이 3년 연속 적자였다가 작년에 34억 흑자 전환됐고 단기 순위 때 역시 3년 연속 적자였다가 작년에 92억 흑자 전환됐습니다. 자 올해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1분기 때 133억 영업이 흑자 2분기에 29억 적자 3분기에 6억은 흑자 그래서 단기 순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100 한 2, 3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비 또 큰 폭으로 영업이 증가할 거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23% 유보율은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습니다. 왜? 계속 영업이 적자인 상태였기 때문에 실적을 많이 까먹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게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았는데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해가지고 영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부채비율은 감소하고 유보율은 증가하겠죠. 아직까지는 부채비율은 123% 유보율은 2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률이 2.50%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보다는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요한 거는 흑자전환이 됐다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EPS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93원, BPS는 603원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00원을 계산해 볼게요. 올해 걸 한번 예상해 볼까요? 올해 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 2, 3분기에 EPS를 계산해 보게 되면 1분기에 120원, 2분기에 마이너스 45, 3분기에 4원이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75, 75, 85, 그냥 90원 정도 되겠습니다. 90원에서 100원? 이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작년하고 큰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100원 정도 계산해 볼게요. 한번 계산하기 쉽게. 100원이면 PR 한 18배, 19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은 대략 8배에서 12배이기 때문에 주가가 4,985원에서 거의 현재 1,800원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PR 18배, 19배 구간이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 아니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정 주가는 얼마다? PR 8배에서 12배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기업 계열어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업 계열어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여기 보면 주당 전화번호 있습니다. 주당 전화번호, IR 담당자 전화번호 있죠. 공사 하나. 아산 도고에 있네요. 오랜만에 보네요. 아산 도고에 전에 거기 근처에 살았는데 당진에서 살았었는데 아무튼 IR 담당자 공사 하나 이 번호가 있거든요. 여기 전화해 보셔서 아까 관련된 수급에 대해서 꼭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자동차 부문에서 61%, 배터리 부문에서 38%. 그러니까 배터리도 자동차 일부이긴 하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현재 자동차 61%, 배터리에서 38%. 배터리 한계 1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관련된 방산, 우주항공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 마지막 유상자 12전환을 했던 게 2019년도네요. 3자 배정은 빼고 12전환을 했던 게 2019년도이기 때문에 4년 전입니다. 매물에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줄 아직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상진을 할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됐던 회사로는 자동차 엔진 신품 부품을 제조한 회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배당은 안 줄 것 같아요. 배당은 안 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100설 오늘 종가 1893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핸들리로는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사으로는 2021년 대비 2022년 영업이 흑자 전환이 되었고 올해도 작년보다 약간 좀 괜찮은 실적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으로는 방산용 앰플 전지 생산 라인을 가동했다는 소식과 함께 내년 1분기에 양산을 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사업에서 실적이 나오겠죠. 요즘에 방산이 핫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어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팔레스타인 얘기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고 현재 그 다음에 예멘의 후티방군도 그쪽에서 또 이렇게 약간 일반 상선한테 미사일 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진정학적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방산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64.0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79.5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볼린저밴드 상단은 2200원 하단은 2000원이 되어있고요. 저항대는 2550원 지지대는 1700원이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집에 되어있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초석에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SM 백셀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신갑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분업이 많이 못한 영상도 있으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